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 청기광입니다. 금요일 날짜 2023년 4월 20일 목요일이네요. 벌써 한 줄 지나갔는데 주시장 2차전지 IRA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어저께는 삼형제 제가 영상 돌려드렸잖아요. 유튜브에다가 불사조 3인방 3년 전에는 코로나로 막 같이 움직이다가 또 지금은 또 뭐다 2차전지 전혀 2차전지에 관계없는데 계좌주까지 상한가 3개가 다쳤잖아요. 뭐예요? 이트로 EID 이하 전기인데 어제 대규모 유상정자 터지면서 자빠졌죠. 이게 또 여러분 가르쳐 드렸던 하한가 가는게 하한가 안 끝나고 간게 그게 강한 놈이니까 오늘 이렇게 단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 영상은 제가 멤버십에다가 킥법 영상 오늘 아침에 9시 이전에 올리도록 할게요. 자 2차전지조가 마지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조심해야 됩니다.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자 우리 경동인베스트 16만원 이상 다 팔았고 박설바이 다 팔았어야 하지마라 그랬고 물론 영혼을 안하는게 할타임 나오고 있죠. 지금 고점이에요. 여러분들 이거 하고 뭐 한다고 그러던가요 나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그게 바로 뭐다? 신라젠이라고 했잖아요. 신라젠이 제가 어제 영상 이틀 전이죠. 영상 올리자마자 장중이 아마 13% 까지 올라가더라구요. 여러분들 상승 VI 매도기 뽑을거에요. 처음에 상승 VI 들어갈 때 적혀 버리고 그 다음 다시 또 양봉, 은봉, 양봉, 은봉 이게 이제 5일선 지지가 되고 상가 플래그 나와요. 그 다음 장대 양봉을 뽑거든요. 아마 뽑을 것 같아요. 그때 또 매도 쳐버리고 그 다음 5일선 따라갈 거라고요. 이렇게 가면 되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시고 좀 그냥 막 주식 쳐봐 놓고 안 볼래 하면은 제가 볼 때 신라젠 한 3개월 4개월 봅니다. 3개월 4개월 안에 많은 가지 않을까 막 그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편안하게 주식 하시는 분 많고 또 유료용 가입비가 없어서 그런 분도 많으니까 단타 또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경독은 매수사라 우리만 마지막 수준 주다. 8만원 할 때도 9만원 할 때도 10만원 할 때도 계속 떠들었고 16만원 갔잖아요. 또 박설바에서 살 때 됐다. 4만원 이하부터 33,000원까지 계속 매수했는데 7만원까지 올라갔어요.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라제는 계속 강조를 이틀 전부 드리고 있는데 신라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쭉 팔아버리고 떨어질 때 사고 그렇게 하면 돼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던 상승부의 매도기법 하지만 우리 종착지는 어디까지다 만원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간략하게 이번 영상 올리고 저도 새로운 아침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달리기 좀 1kg 좀 뛰다가 여러분 영상 올립니다.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.